저런! 지진 때문에 친구들이 지하동굴로 떨어져 버렸어요. 어? 아무것도 안 보여. 누가 좀 도와주세요.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출동! 살려주세요! 쫌나, 우리가 도와줄게. 로이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바위를 부숴서 입구를 만들어주세요. 야호! 야호!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야호! 야호! 랩샤! 변신 완료! 야호!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주세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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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 좀 살려줘요!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출동! 엠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엠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변신 완료! 바위를 부수고 아래로 내려가주세요. 바위를 부수고 아래로 내려가주세요. 겉먹은 리프트에 엠버에게 올려주세요. 신난다! 폴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바위를 부수고 아래로 내려가주세요. 엠버를 위로 올려주세요. 고마워! 리프트가 무사히 우물에서 빠져나왔어요. 나 정말 무서웠어.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저런! 숲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친구들이 위험해요. 얘들아! 어서 나무 위로 피하자! 그래! 곧 구조대가 올거야!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출동! 살려주세요! 걱정 마! 금방 구해줄게! 루이! 루이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루이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자차! 변신 완료! 물을 뿌려서 불을 모두 떠주세요. 앗 뜨거워! 빨리 불 좀 꺼주세요! 물을 뿌려서 불을 모두 떠주세요. 헉! 신난다! 헬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루이! 자 knell 완료! 소화기를 써서 불을 모두 떠주세요. 살려주세요 신난다 야호! 학생들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덕분에 살았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앗! 포스티의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살려주세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빈 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출동! 흠! 이러다 사고나겠어 걱정마! 우리가 당하실게 헬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포스티를 클릭해서 속도를 줄여주세요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앰버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포스티를 멈춰주세요 포스티가 안전하게 정지했어요 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아휴! 다음부턴 정비를 자주 받아야겠어 저런! 마린이 고센 파도에 휩쓸려 뒤집혀버렸어요 아휴! 도와주세요! 배가 뒤집혔어요! 빈 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야호! 잘했어! 출동! 출동! mais bonbon! 무서워 걱정마! 금방 구해줄게! 폴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백찬ыч держит prevjing 뒤집혀있는 마인드를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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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를 눌러 변신을 시켜주세요.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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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빠진 친구들 모두 구해주세요. 고마워. 친구들이 무사히 바다에서 구조되었어요. 정말 무서웠어. 역시 구조대가 최고야.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고마워.